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마지막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발언을 놓고 거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마지막 TV토론회에서도 쟁점은 공소 취소 요청 폭로였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당시 사건을 기소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다른 후보들의 십자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왜 항상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을 끌어들이냐고 직격했고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입 리스크가 당의 가장 큰 신종 위험으로 떠올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사과 입장을 밝힌 한 후보는 당시 나 의원의 부탁이 개인 차원의 청탁이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설전이 오갔습니다. 다른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한 한 후보는 원 후보의 과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관련 발언을 소환해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대한 정면 비판을 삼가한 윤상연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신뢰와 보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당원 모바일 투표를 한 데 이어 모레부터 이틀간 ARS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